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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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할게요. 깊게 내려갔다가 옆구리 힘으로 손끝과 발끝 멀리 뻗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을 옆으로 보내며 중심이동했다가 손과 함께 가져오며 발끝 터치 좌우로 해주세요. 발끝 다리 옆에 터치할 때 복부 긴장 유지하며 팔을 우아하게 움직여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리 넓게 열어 바운스하며 뒤꿈치 들었다가 중심이동하며 발끝을 무릎 옆에 붙여 파스해볼게요. 처음 두 번은 가슴 앞에 손, 뒤에 두 번은 파스하며 손을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당첨에 놓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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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열어 무릎 구부리고 한 손씩 옆으로 내렸다가 올라올게요. 엉덩이 높이는 고정하고 옆구리 힘으로 팔을 움직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리 열어 무릎 구부렸다가 다리 열어 무릎 구부렸다가 다리 뒤로 살짝 구부려 킥차 볼게요. 킥차 할 때 서있는 다리 무릎을 펴고 팔을 V자로 만들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팔과 함께 세 번 바운수 했다가 한 다리 사선 앞으로 탭하며 중심 이동 해볼게요. 허벅지 안쪽 허벅지 안쪽 작은 느낌이며 바운수 하고 사선 앞으로 다리 절도 있게 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로스런지에다가 무릎 접어들면 팔꿈치로 터치해볼게요. 크로스런지에다가 무릎 접어들면 팔꿈치로 터치해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반대쪽 할게요. 크로스로 런지했다가 호흡내시면 옆구림으로 팔과 다리 터치해주세요. 크로스로 럼학교 다리 옆으로 보내 무릎 구부렸다가 가져와 앞으로 퀵 차 볼게요. 반대쪽도 해주세요. 이번에는 다리 옆으로 구부렸다가 뒤로 차 볼게요. 반대쪽도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리 옆으로 넓게 열어 무릎 바운스 하며 팔 위로 모았다가 내려볼게요. 허리 곱게 세우고 배꼽 등 쪽으로 붙이며 손 멀리 뻗어 머리 위로 보냈다가 내려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다리씩 앞, 옆, 뒤로 들어 발끝 당겨 볼게요. 팔을 옆으로 길게 뻗어 중심을 잘 잡으며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골반에 손을 올리고 한 발씩 반대 종아리에 붙여 무릎 구부려 볼게요. 중심이 쿵쿵 떨어지지 않도록 복부 긴장 유지하며 천천히 구부렸다가 올라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운스와 함께 좌우 번갈아가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운스本当 that grew out of dancing around you closed my door so you can get in doing better than I've ever been. 무릎 구부려 한 다리 뒤꿈치 들고 트위스트 3번 할게요 다리 넓게 열고 무릎 구부려 한 다리씩 뒤꿈치 들고 트위스트 3번 바운스 할게요 호흡 짧게 내쉬며 바운스 해주세요 좌우 번갈아가며 동작 반복할게요 얌어장 동작배빵 길거리에 잔졌버거 길거리에 잔존하는 랩팬 레은삼쓰는 버스 종합 레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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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어 1차 우선 1차 에어 다리 벌려 내려갔다가 중심 이동하며 상체 옆으로 보내볼게요. 상체 옆으로 보낼 때 반대발끝 길게 뻗으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팔 앞으로 동그랗게 모으며 무릎 구부리고 머리 위로 동그랗게 만들며 뒤꿈치 들어볼게요. 깊게 내려갔다가 중심 잘 잡으며 뒤꿈치 높이 들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발끝 길게 포인하고 무릎 구부리며 다리 돌려 앞으로 보냈다가 무릎 펴며 다시 뒤로 보내볼게요. 발끝으로 원을 그리며 앞으로 보낼 때 바닥에 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리에 끝까지 힘을 주며 따라해주세요. 발끝 길게 포인하다. 발끝 길게 포인하고 무릎 구부리며 다리 꼬치 반대쪽 할게요. 발끝을 길게 포인하고 무릎 구부리며 다리 앞으로 보냈다가 무릎 펴며 돌려 뒤로 내려주세요. 발끝 길게 뻗으며 원 그렸다가 중심 잘 잡으며 돌아올게요. 발끝 길게 뻗어. ñ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다리 다리 사선 뒤로 보내고 무릎 구부리며 바운스 3번 했다가 무릎 펴며 팔 사선으로 일개 뻗어볼게요. 팔 뻗을 때 손끝을 멀리 보내며 우아하게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로스 런지 했다가 무릎 접어 옆으로 쳐볼게요. 한 손은 옆, 한 손은 앞으로 들고 어깨에 힘을 빼고 다리 멀리 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다리 사선 뒤로 보내고 무릎 구부리며 바운스 3번 했다가 무릎 펴며 팔 사선 앞으로 길게 뻗어주세요. 우아하게 손끝을 멀리 보내며 귀와 어깨가 멀어지도록 척추를 펴며 따라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로스 런지 했다가 무릎 펴며 옆으로 쳐볼게요. 한 손은 옆, 한 손은 앞으로 들고 호흡 내쉬며 다리 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로스 런지 했다가 무릎 펴며 옆으로 쳐볼게요. 머리 위에서 손 동그랗게 만들고 한 다리씩 앞으로 차며 팔도 내려 볼게요. 다리 찰 때 호흡 내쉬며 높이 차주세요. 크로스 런지 했다가 무릎 펴며 옆으로 쳐볼게요. 앞다리 구부리며 뒷다리 천천히 들어 볼게요. 천천히 들어 2초 기다렸다가 가볍게 내려주세요. 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리를 들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리 구부리며 뒷다리 들었다가 2초 기다리고 내려주세요. 다리가 쿵하고 무겁게 내려가지 않도록 끝까지 다리 힘주며 천천히 내려 볼게요. 띵띵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 핏!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 핏.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 핏!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 핏! 운동은 마 değ사 straight!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 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